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은 동네 계곡을 간다. 모모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녀왔던 이곳. 어쩌면 서로에게 특별한 장소. 이곳에도 어느덧 푸른 잎들이 다시 자라났다. 물 그리고 바람소리가 들린다. 누가 다녀갔을까? 항상 궁금한 모모. 여기 들어가면 안 돼. 여기 들어가면 안 돼. 여기 들어가면 안 돼. 여기 들어가면 안 돼. 큰일 난다. 분명히 여기 들어가면 유튜브 각이 나오는 건 맞아. 하지만 안 돼.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. 남자답다. 그렇지. 아이고 땅 울리는 소리 나네. 모모는 벌써부터 더운가 보다. 모모는 벌써부터 더운가 보다. 다 마셨으면 가자. 뭐 나와? 야. 아니야 물놀이 안 돼. 어제 목욕했잖아. 모모. 물놀이 했잖아 어제. 다음이야 모모. 어제 목욕도 했어 너. 계곡에서 나와 동네 절에 놀러 간다. 가끔 모모와 이곳에 와서 자연을 느낀다. 응. 그렇지. 모모는 스님보다 노는게 먼저지. 감사합니다. 잘 마실게요.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커피를 내려주셨다. 스님 공부중이야. 감사합니다. 스님. 잘 마실게요. 스님. 이거 잘 마실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스님 공부하신대. 모모. 너 못 들어가. 모모가 조금 아쉬운가 보다. 아이고. 바람이 많이 분다. 절에서 나와 찾은 오솔길. 오늘따라 바람이 많이 분다. 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촬영이 되겠나 이게. 어? 이게 뭐지? 뭘 심어 놓으신 걸까? 네. 저기. 저기 가서 뭐하게. 가자. 올라가자. 모모. 이리로 가야 되잖아. 이리로 가야 되잖아. 가자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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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거기 안 돼. 나와. 빨리. 나와. 야. 저기. 혼나 너. 스님들한테 너. 가자. 가자. 거기 맞아 모모. 이리로 가자 우리. 옳지. 에이. 아니면서 괜히. 이리로 가고 있어. 가자. 모모. 예쁘지. 또 봄이 이렇게 왔어요. 야. 봄이다 봄. 음. 이 아카시아 냄새. 너무너무 좋다. 그지 모모 너도 좋지? 아. 너무너무 좋다. 가자. 모모. 모모야. 앞으로 삶에서 벚꽃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. 그저 오늘도 모모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. 이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것. 네. 그게 최고의.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것. 그것이 최고의. 고약입니다. 아멘